이 대림절의 의미가 뭐냐?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널리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기쁨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림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소망, 기다림의 의미로 오늘 보라색으로 이렇게 강대상이 절기 색깔이 오늘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넥타이도 보라색으로 했어요 기다림, 소망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며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귀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점점 갈수록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보다도 오히려 호텔에서 교회보다 장사하는 곳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멋지게 했어요 캐롤이 막 들려요 샤핑을 위해서 선물들이 바겐 세일한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갈수록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크리스란 무슨 말이냐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스란 말은 그분을 경배한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요즘 없어지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래요 노는 날, 휴일, 쉬는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대박치게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잘 팔까? 뭘 좀 쇼핑할 게 없을까? 어디 가서 좀 쉴 게 없을까?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요 캐럴이 나와도 이렇게 추리를 아무리 멋지게 해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왜요? 너무너무 금년에 힘들었어요 내 삶이 무너졌어요 내 몸이 아파요 장사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자식들은 속상하게 자꾸 마음을 아프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 속에 아픔과 갈등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분이 들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왔지만 기뻐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런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탄은 여유가 있어서 잘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기적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복된 축복의 절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일요일 1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의 복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송하지만 나는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와 이 죽음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형불에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못 배워도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누군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사랑가닥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누가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겠어요 이 땅의 어느 신이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높입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21절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아시스의 성자라 불리는 성 프렌시스 귀한 성자입니다 그분은 온 기독교 역사에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한 분은 그 프렌시스 성자님이 온 거리를 다니면서 팡팡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선생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누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토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인 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사랑을 모르니까 눈물이 다 식어져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어떤 대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칠판에 쓴 다음에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쓴 학생들 가운데 결혼한 학생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그분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칠판에 딱 쓰라고 그래요 뭐라고 쓰냐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20명 써라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소중한 사람들 써라 그래서 부모님 이름 쓰고 남편 이름 쓰고 아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친구 이름 쓰고 이웃 이름 쓰고 그래서 20명 썼어요 쫙 썼어 아유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별로 덜 친한 사람 그래도 덜 친한 사람을 지우개로 지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한 사람 지웠어요 또 다음 사람 지워라 그래요 계속 지웠어요 계속 지워가 마지막 네 사람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부모님 두 분 그 다음에 남편 이름 그리고 아들 이름이 나왔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또 물어요 이 중에 한 사람 지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처음부터 남편 이름부터 싹 지아볼지 모르겠어요 웃는 분은 다 동감하네요 그런데 이 부인이 덜 친한 사람을 지우라 할 때 가만히 내 사람을 놓고 부모님 남편 아들 어떻게 지우지 하다가 순간 모두가 숨죽이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지울까 했더니요 아 부모님을 먼저 딱 지워 두 사람을 모두가 놀랐어요 아 부모님을 지우네 그 다음에 둘 남았어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마지막 한 사람 더 지우세요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돌아서서 아들을 탁 지우는 거예요 모두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펄석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왜 끝까지 남편을 남겼느냐 왜 부모님하고 아이를 지우고 남편을 끝까지 남겼냐 혹시 물어봐도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펑펑 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가실 것 같아서 먼저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도 이제 커서 이제 다 부모님의 자식인데 언젠가는 결혼해서 떠날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쏙석이고 애물단지지만 왼수 같기도 하고 어떤 데 때려치울까 하다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끝까지 이름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일순시 보고 한번 물어볼까 하고 내가 말하다가 여보 당신은 스물명 가운데 누구를 먼저 지우겠습니까? 나부터 확 지우고 나는 목사한테 다시는 쉬지 안 간다고 딱 지울까 봐 입을 닫았어요 그때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나한테 당신 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왜 뭐 하려다가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안 했습니다 지금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 그 앞에서는요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보냈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십니다 아니 자식을 가슴에 묻어두고 먼저 떠나본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인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다 떠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슴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 있거든요 23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눈물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상처나는 현장에 눈물 나는 삶의 얼음에도 사람은 떠나가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어떤 비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찬양하고 비록 어렵지만 성탄에도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들아 따라 힘들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기도를 뭐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기교로 들으시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귀한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그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멸망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저는요 보살의 아들로 태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늘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 뺑뺑이 추첨해서 갔는데 불교 학교에 갔어요 내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꼭 뽑았는데 불교 학교에 내가 어느 학교라 묻지는 말아요 이사장님이 선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 조를 하는데 선임이 와서 이사장님이니까 전부 다 합장해가지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래가 시작했어요 꼭 일주일에 한 시간 선임이 와서 불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침묵 수행으로 열반에 들어간다 그게 부처가 되는다 그러면 돌을 닦는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믿어야 돼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여러분 앞서 가신 부모님 먼저 보낸 남편과 아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들 우리가 기쁘게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게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우리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뭐 음식 맛있는 거 피자 무슨 뭐 선물 물론 그것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선물 예수 크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크리스도가 가슴에 살아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승도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우의 하나님 까닭에 이번 한 주간 행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